4. 5. 5. 5. 6. 3. 1. 2. 1. 2. 3. 이런 씨... 짜식이 잇말이야 야 야 나 터뜨린다 마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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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리탄이다 수리탄이다 터뜨린다 1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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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냥 찡그랑 소리였으면 지금은 과장창 이런 소리에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예전에는 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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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냥 접시 떨어뜨려 접시 깨지는 소리였는데 이젠 유리 깨질면 했다가 깨질 때마다 과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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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장창 쏠큐에요 쏠퍼드에요 쏠큐입니다 풀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저게 그림자 옵션을 높여야만 되네요 나무 그림자는 이제 그림자 옵션을 아무리 낮춰도 안없어지는데 풀그림자는 여전해 오버클럭 푸는게 나은것 같아요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제야 생방송을 보게 되었네요 문쟁이님 때문에 배그를 시작했는데 어제 첫 치킨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야청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 생방송도 자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음료수라도 사드세요 아 우야청님 감사합니다 미션 5.1 금상할때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진 테스트 안해봤어요 일단은 150에 500주면 무조건 끊겨요 지금 150에 500이잖아요 150에 500을 넘어가면 무조건 끊겨요 근데 이게 코어클럭 때문에 끊기는건지 메모리클럭 때문에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낮춰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제 인게임 그래픽에 인게임 프레임은 올라가는게 체감이 확 오거든요 많이 올라가요 근데 캡쳐보드에서 받아들이는 화면이 끊겨요 이거 복제 모드 화면이 끊겨요 막기만 하면 사행 좀 내리고 하냐구요 물어보는거에요 아니면 하라는거에요 협박하는거에요 협박이야 질문이야 미니십사다 저집 3층에 있는거 보다 사람있다 저 해안가에 차 대져있잖아 건너왔다 개를 쏘는거 같은데 보급품 근처에 있는 M14에 엣닷 좋아 3층 체크 탕후 터 certa 연 formula 토미가 있네 앞서 기도 pas 비 아씨 앱단먹고 싶은데 아니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얘 내려왔네 나 잡으려고 움직이네 아씨 앱단먹고 싶은데 아씨 앱단먹고 싶은데 저 미니쉽 사서는 아닌거 같은데 걘가? 아씨 스키 엠포 쏠때만 쏙 싸우겠단 얘기야? 연료가 없네 연료가 없네 죽을려고.. 탄압 깎게 죽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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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압 깎게 도미가 도미건 도미건을 내가 지금 다른걸 하나 버리고 먹기는 좀 그렇죠 약간 걔하고 다르네요 응? 아 근데 스나 아이템이지 이거 30벌 30벌 대탄 안내면 20벌 그래도 신총이랑 엣닙을 쓸 수 있다는거는 굉장히 행운이죠 30벌 아까 죽었던곳이다 굉장히 끔찍하게 죽었지 30벌 30벌 저기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ㅋㅋ ... 잡고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제대로 안 써봐서 맞춰보지를 못했어요 아까 먹었는데 진짜 이뚝이 2방이 터진다면 AK 수준의 딜이겠죠 이뚝이 3방이면 5탄 청수준이고 5탄에 스나를 개조한 카빈 형태라서 약간 탄속이 빠를 것 같은데 근데 총신이 좀 많이 짧아가지고 오히려 AR들보다 탄속이 더 느릴 것 같기도 하고 보통 AR들이 총신이 더 길텐데요 확실히 스나라서 탄착공 다 보인... 스나는 이제 날아가는 탄이 보이니까 그건 너무 좋아 생각보다 좀 빠르... 확실히 7탄 스크스들 그런 애들보다는 훨씬 빠름 근데 이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900 수준인지 800 중반 수준인지 아니 800 후반인지... 아니 800 후반인지... 아... 너무 위험한데... 저 앞에 버기 스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한데... 어디서 썼니? 자기장 딱 걸치는 부분에 쏜거같은데? 아니 미친놈 위치가 보이질 않아 멀긴 뭔데? 지금 제가 내려온 게 제가 헌하게 볼 수 있어 나오면 넌 잡고 간다 에어 드랍이 떨어진다 감사합니다 3번에 에어 드랍 생각보다 가까이 붙은 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중장 미니쉽선 안쓰고 있네 정장 미니쉽선 안쓰고 있어 차 바꿔오죠 아 나 소음기 소리 한 번 들어보고 싶다 보정기 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소음기 소리 한 번 들어봅시다 어떤지 소음기 소리 한 번 들어봅시다 아 이쪽이 쓸텐데 분명히 저기 한 번 잘 진대 음 파열음이 없네 창창창 하는 소리가 없어 창창창 하는 소리가 없어 창창 창창 창창창 창창 창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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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4 카카 소리 딴 떠지기 쉬워졌는데?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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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